이 자막은 웬일보니어 나는 서너가 5살입니다 얘는 13살입니다 존맛 준비! 출발! 1, 2, 1, 2, 1, 3, 2, 3, 2, 3, 2, 1 x 2, 3, 2, 1 x 2 준비 출발 잠시만 여자친구 웃어서 불러요 준비 출발 달라 준비 출발 준비 출발 준비 출발 잠시만요 얘는 왜 좌체 음소거 하고 있어요 들어가시고 가게 찾았다 해보셨어 아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핑크색 찍고 좋은 박자를 넣어주세요